안녕하세요. 유튜브에 gráfic포도 잘 вами입니다! 오랜만에 워터 한 개 또 한 개 오스 계란 오징어 고춧가루 아이스크림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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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주 동류 그리고, 김치. 이번엔 김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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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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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 치 youtubers não sabe 매콤달콤해요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배가 너무 좋아요 지금의 라면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었어요 저건 맛있게 먹어야지 오늘의 라면은 오늘의 라면은 가로라면 굳이 팽이버섯 고춧가루 너무 맛있네요 계란 아삭아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